잘 안보이네 잘 안보이네 라이브 올 것 같았다구요? 정답이예요 하이 올해는 못하고 너무 눈이 감긴다 싶으면 들어갈게요 저는 지금 잘 준비를 다 마쳐가지고 라이브 좀 해줘 라고 해서 왔어요 하이 하이 음악 틀었어요 아니 내가 정국이가 라이브를 이렇게 막 조명을 하니까 저도 해봤어요 조명 근데 우리 집은 조명이 별로 없어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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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하고 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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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닭꼬치 먹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다고? 소설 말고 없어요? 소설 다음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안녕 석진이 와이프?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요즘 뭐하는 거? 노래도 꼭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고수와 함께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그러고 있어 그거? 작업한다고요? 그거는 작업하다가 1절만 완성하고 실패하고 실패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곡 만들고 1절까지 만들고 또 다른 곡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들려줄 게 있나? 한번 봐볼게요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어둡다고요? 어둡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정국이처럼 캔들 하나 가져올게요 기다려봐요 좀 어둡다고요? 좀 어둡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인 가져오셨어요? 와인 가져오세요. 제 곡은 듣다가 졸릴 수도 있어요. 잘 들리나? 와인 가져오세요. 아마...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퍼스트는 아직 완성이 안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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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NEWS생itt 김치민호 아 정국이가 이거 알려줬다 나한테 오 노 오 이에스 이게 아닌가? 이거는 지금 안 맞으니까 지금은 이게 낫겠다 왜냐면 지금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 여러분 아미분들이 중간중간마다 위버스로 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종종 라이브 켤게요 그러니까 셀카 말고 라이브로 대신해 할 수 있다면 대신하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는 셀카를 정말 잘 찍었었는데 누구보다 잘 찍었었는데 요즘은 막 한 장만 한 장도 이렇게 막 찍고 툭 올리면 그래도 아미분들은 아쉽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으니까 댓글을 봤어요 제가 어떤 거를 태형이 요즘 셀카 호구 됐더라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영상을 많이 찍어야겠다 라이브라 제가 라이브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뱅뱅히 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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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